안녕하세요 다겜티비입니다. 2.1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원신에 새롭게 추가된 낚시 컨텐츠에 관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낚시 컨텐츠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월드 임무인 고깃대 대폭발이라는 퀘스트를 클리어 하셔야 합니다. 고깃대 대폭발 퀘스트는 몬드성의 캐서린을 찾아가시면 퀘스트 시작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은 퀘스트니 빠르게 클리어 해주시면 됩니다. 클리어하고 나면 각 지역마다 낚시협회가 생기게 되는데 이곳을 통해서 잡은 물고기와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몬드에서는 각종 미끼 제조법과 낚시대를 팔고 있으며 리얼에서는 관상어를 넣어 구경할 수 있는 연못을 팔고 이나즈마에서는 어행 무기와 재련 재료를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맵 곳곳에 있는 낚시 포인트를 찾아가야 합니다. 낚시 포인트에 도착하면 낚시대와 미끼를 골라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꾸욱 눌렀다 뗐다를 반복하면서 노란색 박스 안으로 게이지를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모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4가지의 미끼가 필요하며 미끼의 제조법은 몬드 낚시협회에서 구매가 가능하니 제일 먼저 미끼 제조법부터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하신 제조법은 가방에서 사용하시면 합성대를 통해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물고기마다 선호하는 미끼가 다름으로 물고기가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지 알아둬야 합니다. 구피들은 과즙 미끼를, 가시고기는 적색 다짐 미끼, 용물고기와 복어는 가짜 날벌레 미끼, 나비고기는 가짜 벌레 미끼를 먹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미끼까지 전부 준비가 되었다면 어행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 낚시 포인트를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낚시 포인트는 27곳이 존재하며 포인트마다 등장하는 물고기 종류가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 물고기가 나오는 곳에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낚시 포인트 27장소와 물고기 출몰하는 종류에 관해서 정리한 영상이 따로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낚시 포인트에 관한 몇가지 팁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낮과 밤에 출연하는 물고기가 달라짐으로 낮 시간대에 보이는 물고기를 전부 잡으셨다면 시간을 밤으로 바꿔서 나오는 물고기도 전부 잡으시면 됩니다. 낚시 포인트에 물고기를 전부 잡았다면 물의 표면에 물결치는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물고기는 3일 뒤에 리젠이 됩니다. 하루 27곳을 전부 돌았지만 이 정도밖에 안 잡힙니다. 다른 사람 월드에 가서 낚시하는게 아니라면 어획무기 얻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낚시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